한정으로 120모드를 낳기 마우스 했다 박이 왜 이래? 진 집 안으로 들어와 그냥 공기 맞냐? 림 위에 펜스 좀 궁 있냐? 얼티밀 충전기 없어? 어? 난 여기까지인가 봐 야 방글라 확실줘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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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진짜 대단해 이거냐? 이 게임은 생각나지? 여기서 살리겠네 좋았어 맞았어 적 쉴드를 부숴 장전줄 적을 잡았다 쉴드를 부숴었어 좋아 들어와봐 불러달리 소리가 나는데? 중심 적 Gandalf 총 1스푼 적들의 틈enci 적들의 틈이 적들의 틈이 적들의 틈이 적들의 틈이 적들의 틈이 애쉬 다운 아 멈춰 아 잠깐 부착됐어 아 맨날 애쉬 한명 다운 B좀 채우고 가 B좀 채우고 가 애들 뒤로 뺏어봐 응 그쵸? 내 황금 가방도 가져가라 아까 시티 황금 가방에서 털어놨는데 쓸 데가 없다 나는 샷 이게 안될? 핀 때문이다 이거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 피치고 바로 갈게 나 피치고 와 0땡 쳤네 이거 아 여기 살리고 있고 레이스는 딴 수 있다 스타딩은 풀었고 내 일인데 잠수 내가 살릴게 아 예아 슛드 드세요 어 잠깐 치료 좀 해야겠어 음 편안 다 났다 음흫흫흫 스피파이어 아 치란하지마 자오 빨리 간다 1대 2절 중이야 머리 빠지게 만들어줄 아 저기 쏜다 아 이런 맞았잖아 아 아 아 아 네 넌 어디 고생하니까 총을 받네 표시 총을 받아야하는데 내 쪽에서 라스트 라스트 나이스 기절 싸웠다 여기 있을 줄은 몰랐겠지 먹을 것 좀 기절 실버 충전할게 1분 남았다 극락 군물도 거기에 건물 뒤 건물 뒤에 건물 안에 건물 뒤 이따 야 포커싱 계좌라 뭐야 예 부지 부지 와우 와 이거 진정 아구 부졌다 나는 아무것도 안했어 일단 나는 눈기밖에 안했어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 마지막에 혁명이 좀 고장나긴 했지만 이겼다 그 너무 반짝 bored 귀요 요거트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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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